일본에서 3월 5일에 동북지역 살리쿠 앞바다에서 규모 5.0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작년 2월 13일에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했었을 때와 같은 패턴입니다. 살리쿠 앞바다에서 규모 5클래스의 강진과 미예현에서의 이상진역 3월 2일 뉴질랜드에서의 규모 6.8의 강진 그리고 3월 3일 초승달을 전후로 한 강진 발생들 또한 미예기현에서 약 1년 만에 발생한 규모 5.2의 강진도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번 3월 5일 동북지역 살리쿠 해역의 지진도 약 1년 만입니다. 최근 자주 말씀을 드렸듯이 동북지역 살리쿠 앞바다의 무감지진이 1월부터 비정상적으로 늘고 있었습니다. 작년 12월 도카라엘도에서 250번 이상의 군발지진이 발생한 후에 1월에 동북지역 살리쿠 앞바다에서 무감지진이 늘어난 것은 도카라엘도의 군발지진의 영향일 수도 있습니다. 2월 후반에도 도카라엘도에서 하루에 6번의 군발지진이 일어난 후에 3월 5일이 동북지역 살리쿠 앞바다에서 규모 5.0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동일 본대지진 발생 전에도 도카라엘도에서 군발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도카라엘도에서 군발지진이 발생하게 될 경우 동북지역에서 강진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군발지진은 도카라엘도 뿐만이 아니라 도카라엘도와 유큐에구로 연결되어 있는 오키나와에서도 하루에 7번 군발지진이 발생하였으며 지난 1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동일 본대지진 전에도 오키나와 에서 군발지진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또한 1월에는 오가사와라제도 에서 진도 5강이 일어났고 그리고 오가사와라제도 에서 비정상적으로 지진이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동북지역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는 조건이 모두 갖추어진 것입니다. 일본 열도는 4개의 판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본 북서부지역은 유라시아판과 북립판의 경계에 놓여 있으며 일본 동북부 해안은 북립판과 태평양판의 사이에 존재합니다. 더욱이 일본 열도 남측은 태평양판과 필리핀판의 경계에 걸쳐 있습니다. 2월 말과 3월 초에 동북지역 미야기현과 살리쿠 앞바다의 강지는 태평양판 이 북미판의 밑으로 기어들어가 생기는 뒤틀림이 한계에 달하여 미야기현 앞바다의 진원지로 북미판이 도약하여 일어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2월 발생했던 미야기현 앞바다의 지진이 주변에 살리쿠 앞바다 남부 해구 근처나 후쿠시마현 앞바다 이바라키현 앞바다의 진원을 동시에 자극하여 에너지가 연동하여 팽창했으며 그것이 결국 3월 5일 동북지역 살리쿠에역의 강진을 만든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일본 열도에서 최근 불안한 지진의 연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부지역의 기우연과 나간우연 에서 일어난 지진은 동일본 대지진제의 흔들림에 의해 때마침 그 지역의 활단층의 뒤틀림이 생겨 그것이 반발하여 생기게 된 새로운 지진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막대한 에너지로 열도 전체가 흔들린 결과 여기저기에 무수한 뒤틀림이 편지해 있으며 이제는 일본의 어느 곳에서 대지진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보여집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